아유 예쁜 구피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우리 식구로 들어왔어요 아유 예뻐라 아유 너무 이쁘죠 오늘 네 우리 집에 이쁜 구피가 들어왔어요 새 식구가 들어왔어요 필선 언니께서 내주셨거든요 예쁘게 잘 키우겠습니다 아유 예뻐라 아유 예뻐라 네 오늘도 행복한 저녁입니다 행복 팡팡 아유 예뻐 아유 예뻐 너무 이쁘죠 네 우리 언니들 행복 팡팡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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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